안녕하십니까 삼성분들의 래퍼 석큰입니다 왜 래퍼 석큰을 뽑아야 될까요? 그의 경력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쇼미더 머니를 9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이런 끈기 9년 연속 쇼미더 머니 탈락할 만큼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쇼미더 머니를 탈락할 만큼 컴퓨터도 많이 보겠습니다 컴퓨터야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정말 암마가 정말 시원해요 컴퓨터까지 시원하게 하는 이 암마 실력 컴퓨터까지 마사지를 해서 컴퓨터를 고쳐줄 수 있게 망치 하나면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회장님 앞에서 망치를 들고 저 뽑아주세요 하면 일단 뽑아주면 나겠지 저의 능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계산을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망치로 풀어볼게요 빨리 얘기해 정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수학계산을 빼기해서 수학과학계산을 빼기해서 수학과학계산을 빼기해서 수학과학계산을 빼기해서 정답은 댓글로 남아주세요 수학소로vio? 수학계산 수학계산 стр